Q. 라이온즈 TV 팬과 함께 라이온즈 TV Q. 리액션 Q. 리액션 Q. 리액션 요새 네 꼭 고채이! 고채이! 고채이 더 빨랐어! 고채이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박스를 다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? 없어 없어 없어! 내 마음이야 내가 끝내는 거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깡패도 아니고 진짜! 아씨 두통 두통! 코 맞으면 해야죠? 밖에서 잡으면은 이렇게 나간 거 잡으면은 안에서 안에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? 네 오케이 아래에서 놓치면 50개 형 안돼? 아하 만약에 제가 팔인 줄 알고 그거 뺐죠? 안에 들어갔어 이렇게 뺄게요 이게 베이스죠 이게 뒤에 거 아래죠 뒤에 거 까지 공간이지 요 사각형 아래에라 사각형 에리어 아래 근데 이게 파구치님이 바울드에다만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그런 게 있니 설마 호치가? 가자 아! 하하하하하 오케이 뒤에도 나가면 안 되는 거 오케이 어허 뭐야 백개야? 음 아 아 아 ЕН 아 하야 teria 지금 딱 숙인다 어 아 하 gentleman 재미있는 인!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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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민이가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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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요 정있다 정있어 앞에꺼 놔 앞에꺼는 아닌 인인데 호시 호시님들은 선수 편의하시오 서울하네요 서울에 가즈카 가즈카 나이스 네 눈 하이. 하이. 으악! 으악! 쿄우! 호우! 오케이! 좋아 좋아! 제가 왜 또 바꿔야 돼? 네네네. 웃기! 가는 애들만 가네. 우아! 이승이 형! 빨리 안 들어와! 야 고창 니보다 형들 다... 알치게 하지 마라! 아닙니다! 첫 바운드! 오빠 똑같아 첫 바운드! 코치님 바운드가 애매하면 어떡합니까? 아니 뭐 잡아야 했지 뒤로 빼서 잡는 거 했잖아! 뒤로 가면 앞으로 가면 안 돼? 아니 그 천안을 잡으라고 50개 오케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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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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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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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쉬운 거 50개 80개 50개 나이스 나이스 좀 봐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 오케이! 나이스! 정면! 정면, 정면! 정면, 정면! 맞춥이야, 맞춥! 맞춥이야!